그 때 너를 그냥 지나쳤다면 그 모 회사는 프랑스의 이 노바디스라는 뜻은 이노베이션 플러스 디자인 음악을 단지 음악만 즐기는 게 아니고 집에 디자인과 인테리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를 지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은 오디오를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전유물인 게 하이파이 오디오의 추세입니다 근데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 제품이 크다던가 그리고 인테리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엘레강트한 디자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성과 같이 남성이 집에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사이에서 더 편하게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이랜드 스피커의 에인젤 시리즈 중에 3201이라는 모델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제품이 굉장히 슬림하면서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엘레강트한 디자인이고 그리고 트윗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트윗을 사용해서 고음이 매우 깨끗하고 맑으며 저역 같은 경우에도 큰 스케일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